어 힘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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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무리 떼고 힘쎄 힘쎄 힘쎄reten 정수야. 형! 정수야. 너무 끝나자마자 형. 형! 야! 자고자! 아 잠깐만! 미안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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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상황 하나 끝난 건 아세요? 내가 승희 얘기할게 되잖아. 얘들 방송 안 끝난다고 얘기했어. 자 우리 저기 오늘.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우리 세 분 나오실 줄 몰랐어요. 차선희 세 분입니다. 오늘은 어린이날. 어린이날.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분. 아 그래요? 세 분이 나와주셨는데. 오늘 레이스의 최종 우승팀은 다른 분들의 이름으로 런닝맨과 가장 어울리는 운동화. 천 켤레를 짚어. 안녕. 고건의 이름으로. 고건의 이름으로. 고건의 이름으로. 야 열심히 하시겠네. 고건의 이름으로. 고건의 이름으로. 고건의 이름으로. 지금 이름표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은 송주호 씨. 이 봉투를 받으시고. 이 봉투를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. 열어보면 안 된대. 최종에 가서. 그 효력을 발휘하는 거니까. 그때까지는 꼭꼭. 잘 혼자만 가지고 계시면. 네 알겠습니다. 팀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. 2인 1조입니다. 2인 1조고요. 서로 연관성이 많은. 인연이 많은 분들로. 커플리스도 아니고. 먼저 차인코 씨. 그리고. 유재석 씨. 저랑 무슨. 예비군 문기자면. 예비군 한 번. 예비군. 그리고. 리키 김 씨. 예비군 한 번. 김종국. 아 이거.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. 게다가 드림팀. 드림팀. 드림팀 뭔가 를 털어내. 와 형수 말한테 이런. 그리고 서장훈 씨. 런닝맨에서 농구 에이스 역할을 하고 계신. 하하 씨ruption. 예스. 예스. 네스 crazyさ it and schlecht.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요.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요. iciary 1등 하신 분의 팀부터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남자는 커플을 잘 만나야 돼.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. 잘 뵙겠습니다. 레일 바이크로 가서 러닝맨 현수막을 찾으세요. 레일 바이크 타나 봐. 저 우승 경험이 꽤 많은 놈입니다. 형의 장신과 나의 단신이 합쳐지면 위아래의 공격은 다 할 수 있고요. 너의 장신과 나의 장신이 합쳐지면 그냥 고중 가는 거. 아니죠. 어이가 없네. 형의 힘과 나의 스피드가 합쳐지면 끝나는 거예요. 네. 형 제가 예능계의 김승현이에요. 형 우리 팀 이름 어떻게 해? 훈투. 네? 훈투. 오! 투! 훈! 크로스! 와! 와! 진짜 되게 이런 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아 아닙니다 형님. 아 형 진짜 이누혐이 투병 중이신데도 형 진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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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죠. 아 형 진짜 감사해요. 저도 그냥 회렴 아니고 이누혐인 게 땡큐고. 진짜 오우.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뭐 하루하루. 맞아요. 형 그거예요. 형 그거인 거 같아. 형 진짜 말씀 잘 하신 거 같아. 행복하세요? 예? 행복하세요 요즘. 저요? 네. 네. 스트레스는 어떻게 들어요? 그렇게 크게. 술도 안 드시죠? 네 술 안 먹죠. 운동을 하고. 운동을 하고. 저는 동료들이랑 이렇게 일하고 얘기하고 그게 제일 재밌는 거 같아요. A형이? B형인데.